XSFM입니다. I, D, W, K 이 무제한 토론의 최장기간 발언 기록은 국내에서 1969년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이 대통령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진행한 10시간 15분의 반대 토론이 갖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46년 8개월 10일 만에 깨졌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가 궁금한 것은 대체 뭘 막으려고 이 정도까지 했는가죠?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6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좀 이상하죠? 이래서 저희가 현행 시사 이슈를 다루기가 싫은 거예요. 서너 명밖에 없는 회사에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아침이 뭐니까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죽어라 하루 온종일 상황이 변하는 사태를 보고 난리를 쳐야 돼요. 저희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요. 2016년 2월 24일 오후 6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사진행 발언을 정의당의 디펜드맨 박원석 의원이 4시간째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 40일째 감금대에 계신 유면상 씨가 옆에 앉아있고요. 이연화 공보수석도 지금 기왕 야근하는 김에 앉아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잠시 후에 만나 뵙게 될 분들 시민운동가 및 국내 IT업계의 선각자 및 정치인 여러분들. 만나 뵙고 녹음하느라 오늘 지금 아침부터 아침에 여러분이 들으셨습니까? 이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3번 타자 은수미 의원이 한참 이제 꾸벅꾸벅 졸면서 이렇게 꿈속에서 말하듯 뭔가 하고 계실 때 방언을 더 들으셨죠. 네. 녹음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방송을 진행을 저 취소할게요. 왜요? 그 마지막 멘트 되게 감동적이고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방언 아니에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요? 아니요. 은수미 의원이요. 문병호 의원, 은수미 의원, 김강진 의원, 박원석 의원, 나머지 타자들. 확실히 알아.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최다선 의원 역대 2위. 우리 방송에서 지적해드린 바가 있었죠. aka 만섭군.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돌아가셨어요. 이 양반이 영역의 삶이었지만 그 어떤 것도 국가는 의회에서 이야기된 것을 존중하고 만사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런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의회주의자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죠. 이 사람 저기에 화한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부조라도 하나 하느라고 온 동네 중진 의원들이 다 가서 인사를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현 정의화 국회의장이 써놓은 고별의 인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보죠. 존경하는 이만섭 국회의장님. 꼭 의장이 되어 우리 국회를 제대로 바꿔보라며 저를 격려해 주신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호련히 가셨습니까. 얼마 전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만 해도 워낙 강건한 분이시기에 금방 털고 일어나실 줄 믿었습니다. 의장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우리나라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국회가 제 길을 못 찾고 흔들리고 있건만 우리에게 늘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시던 의장님께서 이렇게 가시다니 황망하고 비통할 따름입니다. 의장님께서는 평생 우리 현대사의 가장 치열한 현장에 계셨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더 강한 용기로 맞서 싸우며 오직 조국과 국민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불꽃처럼 태우셨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한치의 망설인도 없이 학업을 중단하고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하셨습니다. 3.15 의거 4.19 혁명 5.16 구사정변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동기에는 진실을 진실대로 전한다는 사명감으로 칼이 아닌 펜을 잡고 취재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치를 시작하셨습니다. 1963년 31세의 나이로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되셨고 8차례 국회의원과 2차례 국회의장을 지내셨습니다. 정치가로서 이 땅에 봉사하는 일은 의장님께는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에 두려움은 없으셨습니다. 1969년 그 서슬퍼런 시기 최고 권력자의 면전에서 단호하게 3선 개헌에 반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 들끓었던 1980년대 말 가장 먼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6.29 선언에 씨앗을 뿌렸으며 문민정부 출범에 앞장서셨습니다. 가슴으로 펼쳤던 이만섭 의장님의 정치는 두 번의 국회의장 재임 시기에 가장 환한 빛을 바랬습니다. 의장님께서 의장석을 지키셨던 기간 우리 헌정사의 고질병인 날치기가 사라졌습니다. 스스로 당적을 이탈하여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셨습니다. 자유투표제를 명문화하여 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주셨습니다. 의장님께서 여야를 초월하여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셨고 투철한 의회주의 정신으로 진정한 상권분립의 기틀을 닦으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가 있는 것입니다. 정계를 떠나신 후에도 존경받는 큰 어른으로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깨우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민 누구나 우리 의원 누구나 가장 투철한 의회주의자로서 가장 훌륭한 국회의장으로서 의장님을 떠올리고 의장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의장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 그토록 염원하시던 상생과 화합 그리고 통일의 길로 가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한 저희 후배들이 의장님의 뜻을 이어 흔들리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기자석에 서서 불의를 행하던 자유당 의원들을 꾸짖던 의장님의 추상같은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한 번은 여당을 한 번은 야당을 또 한 번은 국민을 보며 의사봉을 힘차게 두드리시던 그 당당한 모습이 그립습니다. 때로는 쓴소리로 들책하시다가도 조용히 후배들을 불러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던 의장님의 따뜻한 미소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금 줄인 정의화 국회의장의 글입니다. 이 글을 쓰고 얼마 가지 않아 청와대에서 혹은 알 수 없는 어떤 위쪽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불러 대테러 방지법 테러 방지법을 집권 상정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정의화 의장은 그것을 한 번 거부합니다. 의회주의적인 모습이지요.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이번에 묻습니다. 국정원이 국회의장을 어떻게 촉쳤길래 이런 일이 생길까? 왜냐? 국회의장이 집권 상정을 할 때는요. 여야의 대표가 동의했을 때 아니면 국가가 상당수준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위기상황인 거거든요. 비상사태죠. 비상사태 이야기로 번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진료는 따라옵니다. 지금 국군은 평시다. 왜 국회만 비상이냐? 국방의 문제로 언제부터 국회가 총칼 들고 나가 싸웠다고? 그러게요. 네.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오늘 주실지도 모를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것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말이지요. 라이브로 보게 되네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 대리운전 데볼프 제니윈 레더크래프트 상상 이상의 맛 노건 간장게장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면역 과민반응 개선 건강기능식품 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 그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뭐? 어제는 아니었어 아까 하셨던 거 아까 퍼펙트 25 사장님을 만났어 제가 인사 대신에 해? 뭐 해줘요? 이것도 내보낼 거 아니죠? 안 내보낼게요.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퍼펙트 25 사장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인사했어요? 간장게장 사장님 명절이나 집들이의 손님 대접 노건 간장게장으로 괜찮을까요? 바로 주문하세요. 노건 간장게장 노건 간장게장 좋은 날 좋은 분과 함께하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간장게장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더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벌프 제누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데벌프 제누인 레더 사람들은 면역 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광고는 알렉스인데요. 지난주에 무르핀 광고가 나갔잖아요. 지금 오늘 얘기가 좀 기니까 짧게만 할게요. 무르핀이 다 팔려간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체 액세스몰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한 두 달 팔 줄 알았나 보죠? 물량을 한 13개 정도 준비하셨나 보죠? 벌써 다 팔았어. 아직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어. 매진 임박.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르핀은 만들려면 2개월이 걸린대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은행사도 못하게 생겼고 모르겠어요. 그렇대요. 공정 복잡해서. 김치, 당근 그런 식인가? 유통기한 때문에 미리 많이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재고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팔릴 만큼만 팔게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시네요. 하여간 너무 죄송합니다. 갑자기 무르핀 다 팔려가지고요. 광고가 지금 나온 지 6일 됐는데 그래서 바로 못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들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저가를 검색하시오. 아니에요. 그것도 안 돼요. 다른 데도 안 팔린대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 소화했는데 어디 가서 팔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량을 액세스몰을 최우선으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아, 액세스몰에 다 풀었대요? 네. 그러니까 액세스몰에서 못 구하시면 다른 데서도 못 구하시는 거예요. 레어템이네요. 그럼 전국에 파는 게 한 20병 되는구만. 정말 작은 회사야. 시사, 해설. 그렇게는 알기 싫다. 광고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6시간 전에 과거로 되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시간에는 아직도 은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고요. 혹자의 예측에 의하면 다음 타자로 준비하고 있는 박원석 의원은 디펜땡 요실금 팬티를 찾았다. 여간 열심히들 서 계십니다. 야당 의원들이.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저녁 8시 30분부터 뭔가 커다란 스포츠 행사나 문화 행사가 있으면 장 바깥에서도 잔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액세스 이렇게 부르는데 바깥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축제죠? 네. 축제입니다. 이 정도면 축제입니다. 47년 만이니까. 지금 참여연대와 진보 네트워크 민변 등이 모여서 어제 8시 반부터 필리버스터 체험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밖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은 국채보상공원이나 홍대 놀이터에서 렛배트라는 어린아이디 아니면 볼 수 없었던 문화가 어제부터 여의도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것에 이제 첫 테이프를 끊고 오셨던 수척해 보이십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참여연대의 이태호 사무소장께서 자리를 해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밤새고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밤새고 오신 운동가 두 분께서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의 이은우 변호사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이 문제가 결국은 이 문제마저도 찻잔 속의 태풍으로 지나갈까 봐 실제로는 소위 노동개혁 노동개혁의 문제를 지난 10월쯤부터 갑자기 박근혜 정부가 제껴놓고 테러 방지법에 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TV를 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 김정은이 또 뭘 준비하는구나. 뭔가 테러를 하나 보다. 늘 멀쩡히 살아있긴 하지만 김관진을 누군가가 또 위협하나 보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1번을 찍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오늘부터 4월까지 그냥 진행될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아이디어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면서 이야기가 살짝 바뀌었죠. 정치부 기자들이 일단 신났다는 게 문제예요. 원래 정치부 기자들은 조용히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야당이 웬일로 홍보전을 이렇게 잘하는데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구경하는 게 정치부 기자들도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막 써내려갖고 그게 지금 국민들한테 너무 많이 닿았습니다. 웬만한 정치부 기자들도 처음 보는 광경이기 때문에 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을 너무 많이 얘기해주면 안 되는 도를 저버리고 금도 김광진 이름을 막 써주고 은수민 이름을 막 써주고 시간이 계속 초재고요. 덕분에 국민들에게 물음표가 긍정적인 물음표가 살짝 떴습니다. 뭘 막으려고 저 정도까지 하나 본 PD 보고인데 대체 막으려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국민들이 이해하시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혹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두 분께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테러 방지법에 대한 열몇 개가 있고 그중에 네 개가 어쩌고저쩌고 뉴스에서 많이 듣긴 들었는데 이 법에 대한 해설을 지금부터 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전문가가 먼저 동글 뜻이죠. 이윤 변호사께서 하시겠습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소장께서 지금 진행을 하신 거고요. 이윤 변호사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제목에는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다 하는 것은 온라인상의 테러 방지법은 이 12개 법안 중에 4개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인 모양이죠? 네, 4개 법안을 통칭해서 그냥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법이 있는데 제가 일단은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주로 말씀드리고 이태호 차장님이 테러 방지법을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제목은 사이버 테러 방지법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 사이버 테러라는 것이 그렇게 국가에서 대북 공작이라든가 흔히 얘기되는 IS와 관련된 이런 테러라든가 그런데 그런 거랑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랑 상관이 없다고요? 상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의를 보면 정의를 보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목적으로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해킹을 하거나 바이러스를 유포하거나 또는 농협을 해킹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그거는 사이버 테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안전을 위협을 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꼭 북한이 아니어도 말입니다. 그렇죠. 해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커들이 재미로 청와대를 해킹한다든가 청와대가 아니라 일반 공공기관을 해킹해도 그렇고 또는 통신사를 해킹해도 그렇고 언론사를 해킹해도 그렇고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런데는 이게 사이버 테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심하게 포괄적인데요. 그렇죠. 공공의 안전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가 다 공공의 안전과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공공의 안전과 연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일단 정의에서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출발합니다. 이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뒤에는 이걸 사이버 테러라는 말로써 요약을 해서 쓰게 되는데 그 밑에 구절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시설을 핵발전소를 정지시킨다든가 아니면 무슨 국가보안망이라든가 이런 데를 정지시킨다든가 교통안전수도 기관산업 이런 걸 노릴까 봐 그렇죠. 지하철을 서게 한다든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뒷부분에 보면 그런 중요한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가정보원장이 지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춰라라는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침을 어겼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침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안관제 센터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보안관제 센터 그런데 보안관제라는 게 뭐냐면 24시간 1년 365일 내내 그런 위협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우리가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내내 스파이어라든가 이런 게 침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백신을 깔죠. 백신이 항상 24시간 돌아가야 되나요. 우리가 자고 있건 어떻게 하건 간에 그러니까 그런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IS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핵발전소를 정지시킨다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세운다거나 이런 걸 하는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이버 테러방지법을 쭉 읽다 보면 가볍게 생각하고 읽으면 그렇게 국가가 위험한데 개인이 사생활 기업이 무슨 영업비밀 보호 이런 거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막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보안관제 24시간 감시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고 그것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정하는 어떤 요건에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 별로요? 그렇죠. 국가중앙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또 뭐냐면 공공기관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시설 대부분이 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가는 인터파크라든가 지마켓 이런 데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오픈마켓이요? 네. 그런 데도 포함이 됩니다. 통신사 통신사도 포함이 되고 네이버 다음 카카오 이런 거는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넘어가는데요. 통신사나 수도가스 이런 기간산업이야 워낙에 그동안 국가에서 민간에 많이 팔아먹었으니까 기간산업이 돼서 민간이 됐다고 해도 이건 기간산업이라고 보니까 공공인 것처럼 처리해서 이건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뭔가 세이프티를 확충해 놓고 이런 건 이해가 되겠는데 왜 옥땡 지마땡이죠? 왜 오픈마켓까지 가죠? 그게 이 법이 공공기관만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부분까지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공공성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조항에서 보시면 변호사께서 보시면 누구라고 보십니까? 국정원장입니까? 그거는 일단 지금 현재 목적이 다른 법에 그런 것이 정해졌습니다. 이 법에 보면 사이드 테러 방지 및 위기관리 책임기관이라고 해서 그런 의무를 지는 사람들 책임기관 책임기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국정원과 상시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보안관제 서비스를 국정원의 요건에 맞춰가지고 수행할 책임기관인 거죠. 책임기관 여기는 보통 국가라든가 아니면 수장공사의 중기발전소라든가 지하철공사라든가 여기에서 일부분만 이렇게 포함이 되면 될 거로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보면 범위의 정부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교육기관이 다 들어갑니다. 사립대학까지 포함이 되고요. 옵션이 있는데 사립대학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통망법에 의한 직접 정보통신시설이 있고요. 이게 이제 IDC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있는데 이 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왜 만드는 거냐면 정통망법에서 하도 보안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덩치가 큰 데는 고객 보호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보보호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인증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홈쇼핑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사이트 밑에 보면 정보보호 인증, 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걸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사이트들을 정해놓은 겁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이 범위는 좀 놀게 하는 게 좋잖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정보보호 인증을 받도록 해야만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고 해킹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정보보호 인증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보 유출이 너무 심하게 됐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충된 건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사이버 테러 방지법에서 국정원에서 이거를 관할하는 의무를 지는 주체로 넣어놓은 거죠. 이게 그전에는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이라는 걸로 해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의무를 부과를 하고 이거를 둘로 나눠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나눠서 공공부문은 정부 지자체 교육기관 이런 데가 포함이 되고요. 민간부문은 주로 통신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민간부문이면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도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이긴 했는데 이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은 국정원장이 민간부문은 미래청정과학부 장관이 그거를 통과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공부문의 국정원장이 보안관제 서비스를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을 지켜라라고 해서 시다라고 배포한 내용을 보면 관제 모니터링 수준이 굉장히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망에서 24시간 365일 모든 전수 트래픽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안 목적으로 어디서요? 공공기관에서? 지금 공공기관에서 그건 지금 현재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은 사실은 대학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사이버타르 방지법에 의해서 민간부문까지도 확장을 하는 거죠. 지금 현행은 미래가학부가 주도하고 있는 그 사업도 그렇죠. 그리고 그 범위를 훨씬 넓혔습니다. 중요정보통신 기반시설로 볼 수도 없는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고 여기서 범위란 정부가 혹은 다른 어떤 공공기관이 뜯어볼 수 있는 권한 그렇죠. 뜯어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안관제라는 것이 약간 특색이 있는 건데 보안관제라는 것은 수사랑은 다르기 때문에 조사가 같은 거죠. 그렇죠. 수사권이죠. 수사는 이거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네. 그렇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혐의가 있으면 그 혐의를 제3자인 법원에 입증을 해가지고 영장을 받아서 강제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권한분립이 이루어지는 거죠. 권한남용을 조금 막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보안관제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보안관제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거고 누구한테 검사를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안관제를 위해서 전수 트래픽을 모든 트래픽을 어떤 특정 단어가 들어간 것을 그것만 따로 필터링할 수도 있고 어떤 패턴에 의해서 공격이 있다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그런 것만 유출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안관제 서비스센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보안관제실 있죠. CCTV 다 보이는 빌딩 꼭대기에 있는 지하실이나 하여튼 그런 데 있는 어디 어딘가 있습니다. 보안관제실 같은 데서 보면 손바닥 들여다보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것을 허용을 하는 건데 허용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믿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식구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잘못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보안관제가 사이버 테러방치법에 의해서 도입이 되면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정원장이 정해서 지침을 시달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설치한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다 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고 국정원과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되는데요. 여기와 상시 정보가 공유하고 요즘에는 직접 가지 않고도 이게 클라이언트 서버로 해서 연결이 돼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 국가의 공공부분 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까지도 통과라는 통합센터를 국정원이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안내비라든가 이런 보안 서비스라는 시스코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정말 그 기업의 핵심적인 부분까지도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잖아요. 보안 업체니까. 그래서 보안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지금 발전해 있고 모든 것을 속속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믿을 수 있는 민간 업체한테 맡기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지금 사이베태료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국정원이 가질 수 있게 하고 국정원장이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시책이라는 이론으로 만들어서 하다를 하면 그거를 지켜야지 되고 그것에 따라서 24시간 모니터링 보안 관제 서비스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정원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 중이고 다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여기는 영장 없이 24시간 내내 최고 수준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벌어질 어마어마한 일들은 충분히 상상할 수도 있을 텐데 이따가 하신다니까. 정리상 여쭙겠습니다. 기관별 관제 센터 같은 것을 두고 그것의 법의 내용을 보면 국정원과 아마 긴밀히 협조한다쯤에 워딩이 있겠지요. 협조하여 정보를 주고받고 한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법이 시행된 뒤에 사이버 정보와 관련된 사람들의 접속기록 모든 것들과 관련된 컨트롤타워 헤드코터의 역할이 국정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까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국정원이라는 얘기죠. 국정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것만 하겠다라는 건데 사이버 테러의 정의 자체가 이미 국내용입니다. 국회의 국회의 IS라든가 국내 국정원을 갖지 않은 외국 정부 같은 경우 국정법에도 보면 국회 정보 수집은 권한으로 들어있는데 국내 정보 수집은 없잖아요. 국내는 방첩정보인가 하여튼 그런 현행법입니까 국가정보 전복을 하는 것만 수집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보면 모든 정보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하는 해킹 무슨 정보통신망 침해 이런 모든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이었다 범위도 넓고 우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좀 껴들어도 될까요 한 번 발언권을 드렸더니 너무 길게 하시는군요 제가 이윤우 변호사님을 디스하려는 건 아니지만 말도 좀 어렵게 하시고 저 같은 분의 안도 보이스가 없지 그러셨어요. 이태로 사무초장께서 조금 난해하다는 느낌이 막 듭니다. 여기 문권에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과 관련된 끔찍한 시나리오는 아주 재미있는 말도 만큼만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는지 그런데 저는 문의안으로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 디도스 공격을 받았죠. 선관위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공안당국은 이 디도스 공격을 한 사람을 테러 조직으로 생각하고 단속했었나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국제 해커 조직이라고 어나니머스라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를 되게 통쾌하기도 하고 감염을 맞으시죠. 또 우리를 굉장히 끔찍하게도 하는 누구 편인지 알 수 없는 매우 독립적인 해커 조직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북한을 해킹하기도 하고 남한의 공공기관을 침투하기도 하고 미국을 조직이기도 하는데 이것을 미국 CIA나 이런 사람들은 국제 테러 조직으로 구분할까요 아닐까요 CIA는 이 단체들을 국제 테러 조직이라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분류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테러 조직이 아니고 테러 행위가 아니니까 사이버 테러라는 말이 뭔지는 몰라 사이버가 뭔지는 몰라도 테러 행위가 아닌 건 분명하죠. 국제적으로는 이게 테러 행위로 통용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국정원과 정부는 갑자기 사이버 테러라는 제가 보기에는 국제적으로는 잘 통용되지 않는 아직 국제법적으로 확립되지 않는 개념을 가져와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라고 해서 해킹하는 사람 바이러스 퍼뜨리는 사람을 다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국정원이 다 통제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공공부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부까지 그것을 위해서 다 사찰하겠다는 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사이버 테러 방지법의 기본 컨셉이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이상한 점 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사이버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요. 이태우 사무초장께서 전문가도 아니시고 심지어 밤에 새셔서 졸리신데 아주 왜 이렇게 재미없냐면서 끼어드셨는데 재미 느끼셨나요? 원래 인간이 정의감을 가장 많이 느낄 때는 옆사람이 재미없는 얘기 오래할 때 네 가지 법이 보입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서상기 의원 이노근 의원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안 국가사이버 테러 방지에 대한 법률안 사이버 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법의 이름만 들어가지고는 다를 바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 네 개의 법안이 동일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모양이죠.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고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2월 22일 날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 테러 방지법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집권 상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네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른 전문가 분들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긴 하실 텐데 그 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 법안 테러 방지법과 관련된 법안 이것도 이태호 선수총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농협이 해킹당했을 때 혹은 밥 주기 싫어서 생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있었던 해킹사건 때도 국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처럼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마구 이야기했던 것도 그가 사실 154회 155회에 나왔던 그 파리에서 일어났던 작년 11월 테러 그 건 때문에 나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샤를리앱도 사건이 나왔던 저희 122회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아예스가 활개를 친지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한 7개월 들여다봤더니 못 참겠어. 테러 방지법을 만들어야겠어. 그럼 이 돌아보면 이해를 하겠는데 참다 참다 못 참겠다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진 않지만 나머지 테러 방지법의 내용들을 좀 설명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테러 방지법 중에 테러 방지법이라고 명명된 법안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이 테러 방지법은 최근에 시도한 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국정원이 자기의 가장 숙원사업으로 테러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걸 때가 되면 계속 법안을 발의하거나 아니면 법안을 제안해가지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안을 발의하도록 이런 걸 청부법 발의라고 하는데요. 국정원이 하기 힘드니까 국회의원한테 자료를 주고 대신 발의 좀 해 주셔 하는데 지금 나온 테러 방지법은 여당발로 몇 개 있습니다만 이게 다 매우 다른 것 같지만 국정원에서 주문한 것을 내는데 여당에서 다 똑같이 내면 좀 민망하니까 국회의원별로 조금씩 다르게 용어를 다르게 한다거나 테러의 개념을 조금씩 바꾼다거나 해가지고 이게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사실입니다. 법에 보면 테러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한다든가 저는 극도로 진지하게 웃고 있습니다. 2분간 말씀해 주셨는데 말만 다르게 해서 그리고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만 프랑스의 신문사 샤리에토 샤리에토가 공격을 당했을 때 물론 국정원은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힘을 실지 않았을 뿐이고요. 이번에 파리 테러 이후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집중적으로 이것을 아젠다로 삼아가지고 집권 여당을 총동원해가지고 테러 방지법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그때 대통령이 한 말이 되게 시사적이었습니다. IS가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런데 IS가 이슬람 세계에서는 물론 서방에 대해서건 세계에 대해서 국경 밖에 테러도 하겠다라고 공표하고 있는데 IS가 한국에 테러 방지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 이럴수가 저는 컴대 땡 바퀴벌레약 광고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저기에 있으니 들어가지 말자라고 바퀴벌레들이 상의하는 거 있잖아요. 게다가 OECD의 테러 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세계 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매우 호언장담하는 겁나는데요. 사실관 다른 정보를 흘리셔서 테러 방지법을 의제화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분명히 IS로 시작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또 국정원장의 보고 내용이 전혀 달라졌고 대통령의 시중연사도 달라졌습니다. IS는 싹 빠졌고요. 북한의 테러 위협이 임박했다. 북한 김정은이 이게 국정원 브리핑 내용이죠. 테러 역량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라는 정보가 있다. 이걸 국정원이 브리핑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대남 테러 준비를 지시했다고 국정원과 청와대가 긴급 브리핑했습니다.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연일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백두의 칼바람처럼 단숨에 달려나가 체력자들을 시도 없이 모조리 죽탐쳐 버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 준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정은이 남한에 대해서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량을 결집해라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핵실험 후 매번 사이버 도발을 감행해온 북한은 철도나 원전 등 국가기관시설을 겨냥한 해킹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남 테러를 주도해온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최근 대남 담당 비서로 승진했지만 여전히 테러에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대남 테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테러 방지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물론 우리 그 알실 청취자 여러분들은 북한의 테러가 임박했다라는 말을 20대 총선이 임박했다로 해석해서 들으실 수 있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다만 원래 총선용 북한 장사는 총선이 끝나면 선거가 끝나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법까지는 왜 처리해야 되나. 그게 이제 중대한 문제인데 분명히 IS의 위협이 있다는 얘기에서 갑자기 북한의 테러 위협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정의와 국회의장도 임박한 테러 위협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다. 특히 이제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해서 국정원의 브리핑을 받고 갑자기 직권 상정을 하셨는데 정작 국회에 제출된 최종적인 테러 방지법안에 보면 이번에서 직권 상정되는 부분은 북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IS 얘기를 하고 있죠. 오락가락 하시네요. 네. 그런데 다시 북한 위협 얘기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테러 조직이 IS든 설사 북한이든 자기가 갖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공격 자원 공격 부대 공격 무기를 테러 역량이라고 부르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테러 역량이라고 할 땐 남이 저거 나쁜 놈이들 할 때 테러 역량이라고 부르지 테러라는 건 나쁜 말이잖아요. 흘리영화가 김정은이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부대를 테러 역량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테러 역량이라는 말은 망구 오로지 국정원의 해석이죠. 그러면 도대체 김정은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국정원이 해석한 테러 역량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국정원한테 들으신 바 있어요? 국정원이 그거에 대해서 브리핑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북한의 미사일이 테러 역량인가? 보통 미사일을 테러라고는 하지 않죠. 공격이죠.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 이걸 테러라고 말하지 않죠. 북한이 갖고 있는 테러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언급한 게 유일한 게 있다면 해커부대였습니다. 역시. 그거 아까 사이버 테러 방지법으로 넘어가는데요.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8년 전에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이 테러를 지원하고 있거나 테러를 행한다고 한 번도 CIA가 평가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것은 무기 수출 기록과 관련된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의 해커 조직이 소니사를 해킹했다. 소니? 이건 소니 픽처스인가 거기를 해킹했다. 그래서 김정은 나오게 나오겠죠. 영화요. 증거도 있다 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 하원 상원에서 다 그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자고 그랬는데 CIA의 답변.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해킹을 한 것은 맞는데 이것은 테러라고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미국이 어나니머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지 못한 것처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미국의 정보라면 미국의 정보조산이라면 쪽도 못 쓰는 한국 정부가 한국 국정원이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해킹 조직도 아니고 위사일도 아니고 핵도 아닌 북한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이 임박했다고 판단했느냐 국회의원들한테는 적어도 브리핑 안 된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국회의원도 그것을 까는 사람이 없으니까 적어도 그것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지경이라면 우리 국회의장도 임박한 테러 위협이라는 게 이거여서 나는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했다. 그래서 비상조치로서 이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됐는데 밑도 끝도 없이 국회의장은 나는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했다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이라 명하는 그거에 대한 얘기가 하시더라고요. 미사일로 불리우는 로켓. 그러니까 궤도를 돌고 있는 미사일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라고 파악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법안은 IS로 되어 있고요. 테러 방지법안에는 미사일을 막자는 조항은 하나도 없죠. 북한의 핵을 막자는 조항도 하나도 없고 테러 방지법에 따르면 테러 방지법의 테러 행위의 개념이 있는데요. 사이버 테러 방지법과는 달리 해커 조직이 해킹을 한 것을 테러 행위라고 하는 조항도 이 법에는 없습니다. 테러 방지법안에는. 그럼 테러를 방지할 수 없네요. 이 테러 방지법은 사실은 테러 를 방지한다는 것이 목적이지만 국가 대테러 센터나 대테러 위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기구 만드는 법이고요. 둘째 테러 행위로 테러 위험 인물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대로 국정원장이 정보를 수집하고 금융 제재를 가하고 통신이나 계좌 기록을 뒤지고 그다음에 미행이나 추적도 할 수 있게 하자. 그런데 단 국정원장이 이거 할 때 영장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백지의 입장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 지금 말하는 테러 방지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마디 말씀드리고 OECD의 테러 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세 개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테러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의 군사 공격 테러가 아니건 간에 그다음에 외부의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해서 제가 거론할 수 있는 것만도 수십 개의 법안을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테러라는 단어가 안 쓰일 뿐인데요. 테러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때문입니다. 테러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매우 포괄적이고 뭘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테러는 정치적인 개념이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태까지 국정원이 그 말을 못 써온 겁니다. 법률 용어로 이미 탈락시킨 언어를 다시 꺼내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테러는 영어잖아요. 게다가 국외법인들이 영어를 씁니까. 꼭 그렇진 않지만. 핵고지 방지법. 이런 식으로 하는. 그렇다 치죠. 핵고지 방지법은 OECD 국가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이것을 만드냐. 그 얘기를 잠시 후에 여쭤볼 거예요. 이게 대체 다른 진보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는 중정원이 돌아오는 것이냐 아니면 중국의 황금밤패냐. 이 얘기를 광고를 듣고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서 기사님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면 기록에 남아 향후 대리운전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하는 가장 값비싼 요금. 당신의 에티켓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소개팅할 때 제일 잘 보이는 거? 화장은 어차피 과하게 하면 안 돼. 옷은 빨래만 했으면 되지. 인상을 기억하게 해주는 건 아무리 봐도 머릿결. 한번 찰랑 해주면 날 꽤 오래 기억하더라. 빅그린 투 쓰리 약산성 헤어팩. 빅그린 설페이트 프리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퍼펙트 25 12개 법안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12월 초 11월 말 정도의 언론에 나온 얘기고 실제로는 연말에 항공보안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건은 이제 한진그룹 일가가 도와준 건이 크지요. 확실히 그 집안의 도움이죠. 그래서 일단 그 둘을 맞대기로 처리를 해놓고 나머지 10건이 있는데 다음은 새누리당에서 나온 겁니다.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 보전 등에 대한 기본 법안.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안.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런데 발의하신 분들 성함을 지켜보니까요. 일관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요? 진박. 그런데 진박은 실체가 딱히 없어서.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주장할 때 예를 들어 진박 인호군. 이렇게 지금 뭐가 나오긴 나옵니다. 여간에. 이 법안의 의도 혹은 그냥 평상시에 오픈마켓을 쓰고 서신을 인터넷으로 혹은 손으로 주고받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다양한 일을 하는 우리 사람들의 일상에 생길 일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인호 변호사님께서 또 끔찍한 시나리오도 지금 아주 재미있게 적어오셨고. 단어는 되게 오늘 써오신 단어는 되게 자극적이에요. 끔찍한. 대학. 대학. 그런데 되게 점잖게 하시고 계세요. 발벗고 나서서 반대해야 될 가장 크게 반대할 때는 사실은 전경연일 것 같아요. 전경연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기업들. 그렇죠. 민간기업들이. 옥션. 통신사들이나 이런 데가 항시 보안관제 서비스를 국정원의 기준대로 해서 설치를 해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도청장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국정원이 설치해놓고 국정원이 항상 24시간 접속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신사나 이런 데서 무슨 해킹이 일어났다. 그럼 이게 북한이 많이 쓰는 IP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어떤 의혹을 뿌리면 이게 테러방지법의 테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공의 안녕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이런 해킹을 벌인 것 같다. 단순히 돈이 목적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거는 당연히 국정원의 관할이 되는 거죠. 그게 판가름 나기 전에도 국정원 언제든지 24시간 이렇게 감시를 하고 사실 흔적도 안 남잖아요. 흔적이 워낙은 남는 거지만 여기 자리를 꽉 틀어진 사람들이 안 비켜주고 있을 경우에는 그 흔적을 지우거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복구도 못하고 국정원이 무엇을 알아보고 어떤 대언론전을 획책하였는가에 대한 기록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걸 지워버릴 것이다. 그런 기록도 안 남고 말하자면 그 기업보다도 그 기업의 정보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메일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터넷 접속 로그 인터넷에서 뭐를 봤는지 타이핑한 것은 뭔지 이런 것들이 다 접근을 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이 지금부터 주식 투자하면 되겠네요. 그럼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증권가 찌라시도 여의도에서 안 나오고 국정원에서 나오는 걸로 그거는 굉장히 좋은... 그건 그나마 좋은 일이야. 그건 좋은 예고요. 누군가가 돈이라도 버니까. 나쁜 예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통신사나 이런 데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은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저쪽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뒷목이 잡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기업의 입장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해달라. 이렇게 해도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꼼짝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SK라든가 이런 데에서 변호사랑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변호사랑 편지를 주고받아요. 거기다가는 솔직한 얘기도 쓸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건데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이메일 같은 것도 저쪽에서 가져가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 정보통신망이고 보안관제 솔루션의 기능이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관리자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파워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들을 국정원이 가져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항시 점검이 가능한 거죠. 가능하죠. 보안관제 시스템을 하나만 구축해 놓으면. 그렇죠. 그 얘길까 좀 충분히 된 것 같고 제가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건 그겁니다. 법조항을 다 들여다보셨을 텐데 이것은 뒤에 조항상 이것을 조정하고 있는 힘을 가질 사실상 힘을 모두 가지게 될 국정원을 누가 관리하느냐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이 자체로 법이 될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세계적으로 이런 법을 만드는 발상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상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이 또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발의가 된 것이 2010년인가? 하여튼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발의되고 나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찔끔찔끔씩 문제가 있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침역적이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을 텐데 학계라든가 아니면 보안업체 관련 종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이 법 통과되기 전에 지금 현재에도 이 보안산업이라는 것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 법 말고도 국가사이버 안전규정이라든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에도 보안인증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보안솔루션에 대해서 인증하는 업무를 처음에는 직접 수행하다가 그걸 키사에 일을 넘겼는데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국가보안기술연구원이라고 사실상 국정원의 반개조직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여기는 애트리 산하기관이지만 원장도 애트리와는 다른 연구원장이 있고 예산이라든가 물론 그 사람은 지금 국정원 국장 출신이 맡고 있는데요.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애트리와 상관없이 비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보안산업에 대해서 막강한 영역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현재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국정원 패밀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쳐보면 많이 나오는데 아 그래요? 아 예. 그쪽 업계에서는 검색어가 특이하네요. 예. 오래전서부터 이게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죠. 국정원의 영향력이 너무 세고 말하자면 연구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웅텅이로 엄청난 돈의 연구 영역이 그쪽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그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교수라든가 아니면 학자들이라든가 이런데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안인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탈락하면 안 되고 착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고분고분해지는 거죠. 아 마피아 노릇도 한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패밀리가 마피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의 국정원의 영향력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이미 강하다. 그렇죠. 이런 법이 나왔을 때도 별 심각한 얘기가 안 나왔고 문제제기가 적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경련에서 이 법에 대한 입장은 뭘까라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통신사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 법이 통과되는 걸 싫어할 텐데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정말 말하자면 알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는지. 그래서 저는 좀 공개 질의서 같은 걸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정말 이 사이버 타로 방지법은 별종인 법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그런 법이고 그런데 이 법 이전에 지금 현재에도 보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상당히 유래가 없을 정도로 국정원이 사이버에 관여하는 비중이 높고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터넷의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충분히 국정원에서 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사실은 지금 현재도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죠. 제가 좀 껴들면 최근에 공간당국이 카카오톡 감청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맞습니다. 게다가 테러 단체도 아니고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 기지국 통신자를 통째로 가져가기도 해요. 테러 단체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른바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해가지고 낸 무더기로 통신기록이니 이런 것들을 통째로 가져가는 일을 앞으로 더 계속하겠다고 그러는데 스노든이 폭로한 거는 그 기록이라는 게 내국인과 외국인이 통신한 걸 무더기로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내국인도 외국인의 통신. 왜냐하면 NSA라는 국가안보국이 외국 정보 사찰법에 따라서 외국 정보를 수집을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외국에 있는 사람과 통신하는 내국인도 어쨌든 같이 수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국인 사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스노든의 폭로는 미국이 전 세계를 도청했다고 그러는 거지 미국인이 내국인을 다 도청했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NSA가 해서 국제적으로 문제됐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을 국내인을 상태로 통째로 하겠다는 음모가 사실은 사이버 테러 방지법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비전문가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화당이 애국법을 참 좋아하긴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도 그래 이게 걸렸다 치자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다 도청하면 안 되겠니? 이런 법을 내놓지는 않잖아요 미국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라는 그 범위를 확 넓히는 그런 법이 지금 나와서 문제인데 그 범위를 확 넓히는 법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저는 이제 국정원의 인터넷에 대한 관여가 지나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보안의 날이라든가 이런 거 행사 국정원이 주관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보안산업을 국정원 이끌고 있고 보안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을 국정원이 여러 가지 법을 만들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부문이라든가 주유정보통신집적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국정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커져 있기 때문에 조직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권한을 요구를 하게 되고 더 대담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번 한 번 해프닝으로 끝나거나 내지는 이게 어떤 선거에 맞춰서 선거 전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은 항시 틈이 날 때마다 그 요구를 할 것이고 이것은 정보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무서운 일이고 이미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의 위기로서 국정원이 어떻게 보면 공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렇게 우려를 해야 될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어론이나 일부 대한언론에서는 아까 광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결국 중앙정보부를 되살리자는 수준이 아니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거죠. 더 심한 거죠. 중정보보다 더 심하다고요? 어떤 게 더 심할까요? 그때는 사람들이 직접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때는 오가작통하려면 다섯 중에 한 병한테 혼이라도 내놓고 가서 옆집에 가서 뭐 하는지 듣고 와 밥집 가면 얘기하는 거 듣고 와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자료가 다 있다. 그렇죠.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발전된 거죠. 그리고 빅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CIA는 진짜로 마이널리티 리포트 같이 미래 예측 프로그램을 자기 돈을 주셔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을 더 하죠. 실제로 CIA가 직접 투자하는 투자회사는 구글이랑 같이 조합해서 구글어스도 같이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소비자 성향 예측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 목적에도 테러 예방이라는 걸 분명히 하면서 그걸 왜 CIA가 해요? 소비자 성향 예측?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기업들한테 너네 돈 줄게 기술 개발해 봐라 하면서 이거 하면 소비자 예측도 없고 기업에도 좋고 안보에도 좋고 이런 이유인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하는 방송하는 내용 여러분이 보는 기사 여러분이 소비한 거 여러분이 간 곳 등등등을 다 조합하면 일주일 뒤에 뭐 할지 예측된다는 거 아닙니까? 빅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훨씬 더 예측하는데 그걸 지금 정보기관들이 하는 셈이니까 예전 국중정? 중앙정보부보다는 정보기구의 권한이 훨씬 세진다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CIA, CIA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CIA가 하는 일은 유일하게 해외정보수집입니다. 예전에는 뭘 했냐면 다른 기관에서 올라온 정보들을 종합해서 종합 결론을 내는 역할을 했어요. 말하자면 정보 융합 기능하고 해외정보수집 기능을 했는데요. 9.12를 예측하지 못했죠. 첩보가 들어왔는데도 CIA가 대응 못해서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됐는데 또 이라크 전쟁할 때도 이라크가 테러와 연관이 있다. 거기 대량 살상 무의가 있었는데 그게 정보 실패인지 정보 조작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미국 보고서는 정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CIA가 9.1도 예측 못하고 이라크에 살상 무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정보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테러 맡기려면 정보개혁해야 된다. 지금 우리 테러 방지법 논의하는 것처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보개혁 논의를 국회 정부 차원에서 반국가적으로 했는데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정보독점은 정보 실패를 부른다. 그래서 CIA에서 정보 종합 분석 기능을 아예 떼버렸어요. CIA 니들은 해외정보 수집만 해. 분석도 하지 마. 수집만 하고 종합 분석은 따로 조그만 기관 하나 둬서 여기는 수집도 안 하고 여러 국가기구에서 군에서 올라오고 법무부에서 올라오고 FBI에서 올라오는 거 다 모아가지고 판단은 우리가 하니까 판단하지만 이게 미국 정보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죠. 국정원은 지금 국내 정보도 수집하죠. 해외 정보도 수집하죠. 북한 정보도 수집합니다. 국정원 제1차장 제2차장 제3차장이 다 정보 수집하죠. 정보 수집만 합니까? 수사도 합니다. 미국에서 수사는 FBI만 하지 CIA는 절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데 수사도 하죠. 그다음에 추적도 추적 미행하는 것도 CIA가 하지 않고 FBI가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기능도 전자정보는 NSA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정원의 하죠.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 사이버 심리전. 심리전이 뭡니까? 작전이죠. CIA가 해외에서 비밀 작전한다는 얘기는 있어도 국내에서 작전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전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대테러 센터도 우리가 먹겠다. 국가 테러 방지 대책 회의에서도 자기들이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 그 외에 테러 위험인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집하고 추적하고 제재하고 이 권한도 영장 없이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공룡인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로켓 발사도 못 맞추잖아요. 북한에서 수청됐다는 사람이 남북회담에 나와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지금 자기가 하는 대북정보 수집도 못하는데 어집지 않게 국내에서 정치 공작도 하고 여론조작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다 테러 방지 기능을 다 총괄하는 기능. 해외 테러 정보 수집만이 아니고요. 모든 걸 다 갖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무능했지만 정말 유능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소비자 성향 분석이.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능합니다. 그 능력을 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국정원의 권한을 이렇게 점점 키우는 것에 대해서 그건 댓글만 달아도 되는 건데 뭐 이런 거까지 알아보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댓글 다는 수준으로만 그쳤을지 지금까지 그런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치 공작은 세계 수준이고 정말로 해외정보 수집이나 대북정보 수집은 젠뱅이고 세계적으로 정보 수준으로 치면 정말 독자적 능력이 전혀 없는데 국정원 개혁 때마다 보수가 집권하건 진보가 집권하건 사실은 해온 말은요. 국정원을 대북정보나 해외정보만 수집하는 전문기관으로 특화시키고 전문화시키겠다는 걸 국정원 개혁 때마다 모두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러 방지 이런 거 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일으킨 그 국정원을 해외정보 수집 전문기구로 간소화하면서 개혁하는 길을 포기하고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정치 공작적 이유 때문에 사실은 국정원에게 국내 정치에 개입할 길을 대폭 열어주는 테러 방지법을 마치 이거 하면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처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우 변호사의 표현에 의하면 이미 지금 국정원이 하고 있는 일은 다른 저는 법적인 혹은 오피셜한 단어는 못 꺼내겠고 빅 브라더 역할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다가 지금 군의 업무와 정부 여당의 업무를 매우 넓은 범위로 더 포괄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천명해 놓은 것이 이번 테러 방지법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도 이미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중요정보통신집적시설이라고 해서 중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중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국정원의 감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상태이고 물적기반 자체가 지금 국정원이 모든 국민들이 그 실상을 안다면 정말 우려할 정도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감시하는 그런 우려할 정도로 커져 있는 조직이고 그래서 이런 물적기반을 생각했을 때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나 테러 방지법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선거 전략 차원에서 냈다가 대면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파도로 쳐올 것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필리버스터라는 게 의회 민주주의에 기대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민의 대표자들이 정 다른 쓸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쓰는 일입니다. 즉 웬만하면 통과될 거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관심 가지고 있는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일단 아직은 통과가 된 건 아니잖아요 우선 저희 우리 진보네트워크 센터나 저희 참여연대나 민변이나 여러 단체들이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지금 인터넷상에서 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권상정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제 직권상정은 하룻밤 만에 12만 명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비상사태는 국회의장이 말하는 그 비상사태가 아니라 민주주의 의회주의가 절단나는 비상사태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명운동에 꼭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적극적인 분은 국회만 필리버스터 하냐 우리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축제를 적이고 싶다고요. 보통 우리는 집회에서 발언하면 발언 길게 하면 싫어하는데 여기서 와서는 길게 하는 게 미덕입니다. 쇼미더머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나 길게 하느냐 하는 거를 맘껏 랩을 하셔도 좋고요. 노래를 하셔도 좋고요. 테러 방지의 법 폐지를 위한 시조를 지으셔도 좋습니다. 원래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요리법, 자장가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는데 성경책을 읽는 이상한 경우도 있다고 해서 거기는 내용과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안 된다면서요. 한국은 김대중 교수님께서 잘못 잡으셨죠. 무조건 주제와 관련된 것만. 아쉽네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식 이름이 의사방해 발언입니다. 맞습니다. 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필리버스터라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대표자들을 어떻게든 이용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 정치 지원과 구도상으로 보았을 때 지금은 경선 타이밍이고 지금 자리를 배지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찌 보면 국민들 말 제일 잘 들을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 갖다 쪼아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야당 의원들한테는 절대 타협하지 말고 테러 방지법 사실 여태까지 공부도 안 했거든요. 야당 의원들 많은 분들은 이참에 당신들이 논쟁을 해왔는데 건성건성해왔던 이 법이 어떤 문제점인지 공부 좀 해서 저희가 밖에서 떠드는 것은 보도도 잘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필리버스터는 지금 보수지든 진보지든 보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 법의 문제점이 뭔지 좀 조목조목 알게 알기 쉽게 길게 설명해 주고 그것을 끈질기게 해 줘라. 물론 필리버스타라는 게 최종적인 수단이라서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선고도 임팍했기 때문에 무한정 토론을 이어갈 수도 없는 노릇일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 법이 강행 처리되기 전에 이 법의 문제점을 모든 국민이 한 번이라도 듣고 느끼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를 야당이 하도록 전화도 걸어주시고 잘한다면 칭찬하는 sns도 보내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비관적인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세력 확장을 할 수 있는 절회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선거 전략과도 맞아 떨어지고 그러니까 엉터리 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통과되면 어떡하느냐 통과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물론 지금도 악법들이 많이 있는데 국정원을 개혁하고 이거를 제자리로 찾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진안한 과정이 시작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옆에 계신 이태 대장님은 평생을 그거를 위해서 살아오신 분인데 아직 젊습니다. 인생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말 분발을 해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관심이 많이 고조된 상태인데 이 관심이 지속돼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프리메이슨 워너비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정보위권연구소의 이윤우 변호사님하고요. 혹자는 32세라고도 하는데 이 문제로 너무 골몰하시다 보니 머리털만 60대가 되십니다. 참여연대의 이태호 사무처장님 수고해주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분야에 평생을 바쳐오다가 노랑머리가 되신 분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이토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면역과민반응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과민반응개선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간장게장 노곤 간장게장 사장 강인숙입니다. 가보신 가장 맛있는 간장게장집을 노곤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신 있습니다. 간장게장 광고와 생활 다시 6시간 후로 돌아왔습니다. 이연화 공보수석이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되게 불편하게 짝이 없는 코너였거든요 저에게는 이거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공보수석이 되게 저한테 웬만하면 유명상식 보셨잖아요 저한테 웬만하면 화내는 거 주로 화를 내더라고요 나가서 먹자고 혹은 나가서 피우라고 그러다가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떤 때죠? 저 방송 안 나가면 안 돼요. 이거 좀 안 그럼 그때 제가 폭주해 주죠. 나가! 엄청 괴롭죠 그거. 출연해서 말하는 말이야. 근데 입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준비한 보람을 좀 느꼈어요. 모르겠단 말아서? 네. 그러게. 팔리니까 모르죠. 어떤 수요가 있었는지 제품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하고 잘 팔린다고 하니까 좋았어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건 간장게장의 새로운 이벤트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더 어려운 미션이에요. 하시죠. 뭘요? 노건 간장게장. 노건 간장게장. 아니 아니. 짜지 않고 있나. 짜지 않고. 그게 뭐였지? 짜지 않고 향긋한.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간장. 야 진짜 나 치킨 대로 다 간다. 진짜? 진짜 뭘 많이 하시긴 하셨어. 광고로. 영화에. 네. 이번 이벤트는요. 작년 12월 11일에 방송된 그것은 알기 싫다 157B회에 이미 한 번 진행한 적이 있는 차량용 스티커. 그거? 그 증정 이벤트예요. 기회 모양은 아니다. 네. 이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사진이. 방송이 나가는 오늘부터 액세스볼에서 노건 간장게장을 구매하시거나 대전의 노건 한정식에 직접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증정하신다고 합니다.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궁금하시거나 지난번에 못 받으셨거나 왠지 모르게 그냥 탐이 나신다. 그러면 주문을 좀 빨리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엑스포 과학공원 앞에 퇴근 시간에 상습 정체 구간. 아 그런가요? 네. 그렇대요. 완전 헬이래요. 그러면은 왜 저기 우리 차 많이 막힐 때 저기 번데기 나오고 이런 거 팔지 않습니까? 너 뭐야? 강렬이 같은 거. 그걸 개장을 그렇게 팔아보면 어떨까요? 제 앞에서? 개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럴 수도 없잖아요. 가위로 잘라들고. 떠먹여줘봐. 밥에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막힐 때 뭐 먹어볼까라고 생각하기에는 가장 나쁜 음식이에요. 그렇게. 번잡스러워요. 입지가 매우 불리한 곳이다. 하지만 스티커를 받으시려면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유성구민 여러분께 알렸습니다. 지난번에 이벤트 했을 때 되게 빨리 소진이 돼가지고 방송하자마자 거의 순식간에 끝났대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많이 못한 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하시는 거라고 하시고요. 그게 좋아서 가져가신 게 아닐 것 같은데. 사람 마음이 다 같지가 않은 게 그게 왜 갖고 싶죠? 일단 한 대밖에 없는 소중한 내 차에 내 걸 왜 붙여! 그러니까. 노건 한정식에서 준비한 XSFM 차량용 스티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연화 공보수석이었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트로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던 시간으로부터 지금 4시간 전입니다. 아까는 6시간 전에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정보의권 연구소의 이은우 변호사께서 거의 뭐 며칠을 못 주무셨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썸니아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알파치노가 알래스카이 6일 동안 못 자다가 7일째 총을 맞고 좋아해요. 한숨 자야겠어.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시던 이번 문제로 엄청나게 바빠지신 정보인권 관련된 문제를 다루시고 계시는 활동가 두 분을 만나 뵙고요. 그 다음에는 정보인권 문제 정보 문제 정보와 관련된 덕질의 문제 츠코미의 문제 이게 무슨 전문가가 여러 가지 분야의 권위자 아까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께서 이 정보인권 문제를 고민하다가 머리카락이 되게 빨리 늙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흰색의 사무처장이 됐는데 노란색의 권위자 레이니골 이준행 선생께서 도움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이시군요. 간달푸더 골드 옐로우 저 컬러 이름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단발의 도사는 흔치 않은데 자꾸 거슬려요. 전에 뵀을 때는 저 색깔이 아니었어요? 흔치 중간에 갈색 됐잖아 이제 슬슬. 지난번에는 그냥 머리 색깔이잖아요. 그냥 머리 색깔. 네. 클라데이션이 되었죠. 망했어요. 여자친구께서 이거 권해주시던가요? 그냥 뭐 탈색은 같이 하는 거. 그분은 찾아가서 항의하려고.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뿌염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거요? 뿌염색이요. 아, 뿌염. 아, 그렇죠. 해야 돼요, 네. 네. 원래 뿌염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지금. 되게 아프죠. 아프죠. 네, 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했던 얘기는 뭐 이 정도였습니다. 중앙정보부를 꿈꾸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중앙정보부가 70년대에 했던 것보다 더 간편하게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정도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럼 그들이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에는 무슨 변화가 생기겠는가. 여기서의 우리란 방송을 듣고 계신 미대생, 무직자, 혹은 그 많은 개발자 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준영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지도 몰라요. 상상을 하기 전에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들로 인해 생기는 변화부터 일단 좀 보는 거로 하죠. 일단 지금 직권 상정이 되어 있는 국회의장에서 직권 상정이 된 국가 테러 방지법, 사이버 테러 방지법과는 좀 다릅니다. 국가 테러 방지법, 지금 이 법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적에 여기 보시면 부칙이 있어요. 부칙. 법이 아니고 또 부칙이 또 있는데 이 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다른 법들도 같이 개정한다라는 내용들이 말미에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요. 통신비밀보호법 1부 개정 법률안.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입니다. 1부 개정 법률안은 2015년 6월에 올라간 거고 보고는 통과가 안 됐는데 이게 지금 국가 테러 방지법 안에 포함이 돼 버렸어요. 개정이 돼가지고 부칙이 지금 들어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 7조 1항에 있는 통신 제한 조치, 감청이죠. 감청할 수 있는 조치의 사유에다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를 삽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 그냥 테러 활동에 필요하면 뭐든지 감청하겠다는 얘기죠. 그 테러 활동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국정원장. 그냥 국정원장 마음대로 대테러 활동에 필요하면 뭔지 감청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직권 상정이 된 법안은 국가 테러 방지법 하나인데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직권 상정하면 여론이 안 좋아질 거다 해가지고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테러 방지법 이거 하나만 지금 통과가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폭넓은 감청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사이버 테러하고는 전화 통화는 또 다르구나. 할 수도 있죠. 문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법안 4개는 직권 상정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혹은 이번에 통과를 못 시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6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우리는 통화할 때 누가 엿듣고 계좌의 흐름 등등 여러 가지. 쳐다볼 수 있는 권한들은 생기긴 생긴다 어차피. 여기서 볼 때 사실 이 법만 가지고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 왔는가도 줄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국가정보원 주도로 법률이 개정되는 활동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 주셨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지난해 발의가 됐었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률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라왔던 통비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감청협조설비를 설치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통신사 KT나 SKT 같은 곳의 IDC에다가 감청설비를 설치를 해서 패킷감청하는 것들을 지금도 사실은 거의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만한 증거자료가 되기 위한 근거법률이 필요하니까 그 법률을 올린 거죠. 그것이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테르방지법에다가 또 나온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이걸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의지가 지금 있는 상태라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사이버 테러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과가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통과를 시킬 거다라는 그 의지가 굉장히 충만하다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다음 선거 때는 이길 거다라는 그런 의지도 있을 터이니 당연히 통과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통과되고 나서 회계태가 열리겠죠. 제가 이 앞에 순진한 질문을 했잖아요. 아니 북풍장사는 그냥 총선이 옵니다라는 뜻인데 총선이 오기 전까지 꼭 통과시켜야만 할 것 같은 법을 놓고서 북풍장사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 법 안 벌일 텐데 그럼 이거 왜 통과시키려고 하냐. 승리를 확신하고 있기도 하고 총선이 승리를 하게 되면 더 가열차게 할 거고 그냥 마음이 다급한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굉장히 지금 빨리 추진하고 있는 건 이건 제 추정 같은 건데요.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늦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행정기관 조직을 구성하는 건 어느 정도 좀 느리죠.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집기도 만들어야 되고 시행용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것들이 준비되고 나서 사이버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돼도 사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굉장히 빨리 처리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총선도 끝났는데 북풍 이 정도로 열심히 쓰진 않지 않겠냐. 당연합니다. 북풍의 유통기한이 살아있을 때 빨리 한번 바람을 타서 법을 넣을 수 있다면 이 법은 그 법으로 매우 적당하다라는 정도의 계산. 네. 그 정도는 말이 되네요. 아까 전에 이현희 변호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그거다. 왜 이것을 전경연이 들고 일어나지 않느냐. 회사가 겪을 일이 뭔데. 회사들은 뭘 겪어요? 이제 테러방지법 혹은 사이버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벌어지게 될 일들에 대해서는 상상을 해보죠.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게 될 일들인데 사이버 테러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죠. 정의를 내리는 것 중에서 책임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책임기관. 아까도 얘기가 살짝 나오긴 했는데. 책임기관에는 국가기관도 있고 KT 같은 통신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들도 있는데 여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이 지금 망법. 정보통신망법 47조 4의 2항에 따른 제공자라고 여기 써놨는데 이것도 법을 좀 엉망으로 만든 것 같아요. 실제로는 망법에 4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2조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요? 네. 2조에 이미 규정이 돼 있는데 날림으로 지금 의원에 남은 게 아닐까라는 추정이 되는 흔적이 지금 이 항목인데. 급해서. 급해서요. 47조에 써 있는 거는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부 같은 데가 해킹이 되면 위험하니까 빨리 개인정보 수정해 주세요. 비밀번호 바꿔주세요 이렇게 알리잖아요. 그 항목이 47조고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무엇이다라는 규정을 한 거는 2조입니다. 2조 3항에 정기통신사업법상의 인터넷망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 혹은 회사 이런 것들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고 규정해놨거든요. 그러면 2조 3에 의한 서비스 제공자라고 해야지 47조에 다서놨거든요. 이것도 날림이에요. 국정원 직원이 혹은 의원실의 보좌관이 본부 유저. 본부를 규정한 조항을 그냥 넣기로 했다. 혹은 로우.goconkr은 안 보고 네이버에서 지식인에서 검색을 해서 그냥 붙였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럼 정기통신사업자만 지금 협조를 받는다면 KT나 SKT를 감청하면 되는데 여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거는 네이버, 카카오 혹은 디신사이드, 오유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부터. 좀 늘어나요. 넥슨도 포함되고요. 게임회사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인터넷에서 사이트를 만드는 곳들은 다 포함되요. 저도 포함되고요. 정보를 제공 안 할 건데 홈페이지를 뭐하러 만들어? 홈페이지를 만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됩니다. 이게 다 해당돼요. 아, 이 법은 일단 그러네요. 옷을 팔아도 사주를 봐줘도 야구 기록을 걸어도 일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되고 그들은 이 법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국정원에 뭔가를 내줘야 되고. 그럼 블로거 이런 사람들도. 블로거는 네이버로 쓰기 때문에 네이버에 해당이 되겠지만 블로거를 단독으로 운영하실 경우 내 서버를 갖고 있다고 하면 역시 서비스 제공자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서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규정에 지금 영향을 받게 되냐면 사고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사고조사. 네. 사이버 테러 방지법의 구조 3, 구조 4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국정원장의 책임기관의 장, 아까 말씀드린 그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걸 따라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특별한 사유. 아파서 이런 건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고조사 완료 전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변조해서는 안 된다. 자료를 변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부터 법조왕이 법조왕같이 들리는 게 별로 없어요.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느라 협조해야 한다. 그건 협조라는 얘기죠. 네. 국정원장이 지시한다. 지시를 받으라는 얘기죠. 네. 견제에 대한 장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보니까 뒷부분에도 안 써 있다고 하고. 이게 법조왕의 문장 서술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체벌, 어린이들 체벌 때리는 거 그거를 규정한 교육법, 초등증 교육법이 있는데. 거기에 시행령을 보면 교육적 목적이 아니한 경우에는 체벌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체벌하라는 얘기예요. 교육적 목적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이 아니라. 말을 굉장히 빙빙 꼬아나는데. 그거를 다시 해석을 하면 사실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법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제 국정원장이 이 서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라라고 용령을 하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냐. 서버 루트 비밀번호를 열어라 하면 열어줘야 되는 거고요. 루트 비밀번호를 열어라? 사이트를 닫아라 하면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게 없습니다. 그 처분 중에는 닫아라도 있겠네요. 이 처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사이버 테러 방지법에는 이 책임기관들이 보안 관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안 관제라는 그 개념이 나오는데요. 보안 관제는 사실 시스템 엔지니어분들은 다들 아시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웹 서버들에 어지간하면 보안 관제 체계들이 있습니다. 이제 idc나 혹은 클라우드 같은 거 쓰시면 이 클라우드 계정이나 idc 서버가 해킹이 되지 않게끔 각 idc 혹은 클라우드 회사에서 관제를 해줘요. 대신 케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경비실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경비실 아저씨는 마스터키가 있죠. 그렇죠. 그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경비원은 항상 도라라는 규정이 지금 있는 겁니다. 사이버 테러 방지법에. 문제는 이 마스터키를 관리하게 될 사람들 보안 관제를 하게 될 사람들을 둘로 규정을 해놨는데요. 망법에 이제 그 보안 관제를 하게끔 되어 있는 하나는 이제 안냅 하우리 같은 그런 보안 업체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가기관이 있어요. 국가기관이요? 네. 보안 관제 전문 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면 국가기관에다 맡겨라. 국정원입니다.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네. 안내받고 경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해요. 사실 국정원이. 국정원 프로텍트 세븐을 설치하시겠습니까? 키보드 잠금. 그러니까. 그래서 지원기관 2조 6항에 행정기관이 지정한 보안 관제 전문 업체 혹은 국가기관에다 보안 관제 센터 업무를 위탁하라고 규정을 해놓은 게 2조 5호에 가. 이게 국가기관이고요. 2조 6호에 봐. 이게 안내, 몰란, 시큐리티 이런 것들에다 맡겨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관제를 하면서 수집을 해야 되는 정보들이 사이버 테러 정보들인데 이 정보에는 2조 4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 행위로 판단되는 정보로서 군원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IP와 네트워크 카드 주소 맥어드레스를 포함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IP와 맥어드레스를. 보안 관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안 관제, 서버의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관제,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어디서 유입이 되는지를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IP나 맥어드레스 같은 것들을 전부 트래킹하는 건 기본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IP나 맥어드레스에서 특정 포트로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들이 어떤 목적으로 오가는 것인지도 당연히 트래킹을 해야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그냥 웹서비스를 쓰는 거다, 메신저로 쓰는 거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그냥 쓰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뭔가 해킹 행위인 것 같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또 잡아내야겠죠. 그러면 메시지를 다 봐야 돼요, 내용들을. 맞습니다. 내용들을 다 봐야 돼요. 혹은 해커의 온라인 활동인지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또 봐야 되니까 얘가 지금 쇼핑몰에서 샴푸를 사는지 아니면 총을 사는지 봐야겠죠. 그럼 구매 내역을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구매 내역을 보기 위해서는 뭘 열어야 될까요?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야 되죠. 데이터베이스를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가 또 있어야 되니까 루트 비밀번호도 갖고 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열면 뭐가 나올까요? 개인정보, 비밀번호, 쿠폰, 집주소. 쿠폰도 있겠죠, 당연히. 아, 집주소. 배송지 주소도 나오기 때문에. 스마일 포인트 외도.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열람할 수 있는 거는. 아, 배송지 주소. 집, 집 1, 집 3, 회사 1, 회사 2.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집주소, 혹은 동료에게 보낸 집주소, 혹은 구여친에게 뭘 보냈다고 하면 그 주소까지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애인 목록 까이네요. 온라인으로 선물해 줬으면. 이건 사실 민감한 정보인데요. 하필 테러 방지법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에 국가정보원장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들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에 민감 정보도 포함하겠다고 지금 써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겠다. 보통은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민감 정보는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다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국가정보원의 테러 방지법상의 수집 항목에는 이것들도 다 허용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민감정보에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상신념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조합 정당 가입 탈퇴 기록이고 세 번째가 정치적 견해입니다. 네 번째가 건강, 성생활 등에 대한 정보. 뭐야 그거. 우와 민감하네 진짜. 아니 그중에 하나도 그중에 단 하나도 아까 이제 뭐 스노우든과 시아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국가보안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안보하고는? 음 그런 것 같은데요. 아까부터 제가 지금 업체들이 어떤 것이 바뀌는가를 지금 이준영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 저는 이 국정원 직원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가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일단 그 사람 집 앞에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사는지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이 생활을 뒤지기 위해서 그 사람이 쓰레기통을 뒤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옛날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은 국정원 직원이 있죠?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사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올라가 있는 테러 방지법과 사이버 테러 방지법의 지금 핵심적인 변화는 개발자 입장에서 사실 보안 관계를, 서버 보안 관계를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컨트롤하고 있는 민간 업체에다가 무조건 맡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서버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옛날 방식대로 어디 중정원인데 뭐뭐 좀 알켜줘, 뭐뭐 좀 보내줘, 너 일로 와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어떠한 지정한 업체에다가 서큐리티를 맡겼다. 그러면 그냥 그쪽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하기 전에 체크하는 약관 중에 국정원에 공개됩니다. 이것만 체크해주면, 체크 안 하면 가입 불가, 필수 항목 이래놓고 그다음에 다 그냥 지금의 생활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국정원은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런 형태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그런 약관이 생길까요? 그런 약관 없이도 이미 보유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조건 권한을 지금 확보하는 거니까요. 아, 한국 국민이 그 약관을 체크해라 말아 할 권한이 없군요. 지금 이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상에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들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법이에요, 이 법은. 이 법보다 상위 법률이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약관상에 추가를 해야 되거나 추가로 동의를 받거나 하는 보지 의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동의를 받는다는 것도 진짜 웃기잖아요. 뭐? 아니, 무슨 옥댕 가입하는데 당신이 무슨 팬티를 살 수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국정원입니다. 동의? 하고 가로하고 필수?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 팝업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보내는 팝업 뜨고 당신에게 어울리는 팬티는 다른 색깔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국정원이 제안하는 오늘의 코디 개발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문서 몇 가지로 혹은 대화 몇 가지로 그거 국정원 하는 거 사이버 테러 방지법 관련해서 뭐 가입해야 되는데 그거 몇 천 원 더 나간대 혹은 몇 백만 원 더 나간대 아, 그래? 아, 그거 꼭 해줘야 승인 떨어진대 이번에 사업자 내놓고서 작년까지 없던 법인데 그거 꼭 해야 된다고 세무서에서 미안하다고 그거 안 해주면 사업자 온라인 사업자 승인 안 내준대 그런 대화 정도 오가는 수준? 이게 참 저로서는 그냥 예를 들면 스타트업들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서비스 있죠. 이제 한국어치면 카카오 택시 같은 거 그런 것들 서비스를 구현을 하려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알려야 내 쪽으로 택시가 오겠죠. 그러면 이제 위치 정보를 이제 서버에다 전송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는 위치 정보를 다루는 업체가 당연히 국가 기관에 승인을 받게끔 법이 생겨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 사업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위치 정보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하면 안 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위치 정보 사업자 나는 위치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할 거예요 라고 국가에다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니까.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위치 정보 사업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국가 정보원장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테러 방지법 제9조 1항에 3항에 있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장은 위치 정보 사업자에게 민간 정보와 위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너무 로맨틱하지 못하다 세상이. 예를 들어서. 모두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이제. 거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는 핸드폰이 없으면 스마트폰이 없으면 본인 인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메가 나임을 증명할 수 없죠. 핸드폰이 없으면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놓고서. 아이핀 없어도 자기 전화번호로 인증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요새. 아이핀 있으면 그래도 핸드폰 없어도 되죠. 아이핀도 핸드폰으로 자기 인증을 해야 만들 수 있을걸요. 그래요. 서로서로 그렇게 엮여있어요. 함 만들어봐 오늘. 민번 공개 안 한다 그려놓고 민번을 넣어야 아이핀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아이핀이 해킹당하면 민번 또 까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보안관제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모든 서비스의 서버를 열게끔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위치정보사업자들에게 위치를 다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정원 직원하고 싶네요. 진짜 편해지겠다. 최고예요. 돈도 많이 줄 거 아니야. 연애를 정말 잘할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막 내가 좋아하는 첫사랑 찾고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옷을 잘 입고 모두 구매에 대한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국정원 직원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고 스타트업이 아니라도 이미 온라인에서 많은 매출을 구가하고 있는 기업들도 좀 하는 일이 많으니까 하는 일이 조금씩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걸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정보통신 관련된 비밀보호법을 통해서 워낙 많은 전에 해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 개인정보가 공공재로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법을 좀 강화해 놓는다고 했는데 그 법에 일단 입법치지는 첫째 줄 둘째 줄 뭐 이 정도 읽어보면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보호를 못하니까 만든 법이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런 류의 비밀보호법이 의미가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서버의 보안 시스템들 혹은 어떤 시큐리티하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해제시키는 무장 해제시키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 사실 애플이 지금 FBI하고 싸우고 있는 그 이슈하고 똑같은 이슈인데 맞습니다. FBI에서는 지금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시킬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좀 제공해달라고 지금 애플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팀쿡은 그런 걸 만드는 순간 그게 마스터키인데 백도어인데 그 FBI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으면 FBI만 쓸 수 있겠느냐 그걸 해커가 쓰게 되면 결국에는 백도어고 더 털리는 거 아니냐 이거는 보안을 해제시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지금 한국에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애플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원칙상 정말로 만약에 모든 막 되게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내에서 자기 민증을 다 보여주면서 테러를 하려고 하니 대포폰을 만들어주시오. 그래가지고 자기 민증으로 폰을 만들어서 다닌다 쳐. 그런 일도 별로 없지만 그걸 가지고 백도어 열어달라고 FBI가 해. 너무 많은 국내 테러의 위협이 있어. 살짝 도와주고 싶기도 해. 문제는 FBI는 자기들 정보를 못 지킬 것이다. 우리가 내준 정보를 절대 지키지 못할 것이다. 당연히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불신. 그런데 왜 우리나라 기업은 왜 애플처럼 거부하는 데가 없습니까? 카카오톡 사례를 보셨죠 이미. 후달달 털려가지고요. 본보기를 한번 보여준 것도 다음 카카오를 통해서 이번 일에 탄력을 붙이는 데에 일조를 했을 것 같긴 하네요. 이게 되게 오래된 작업인 것 같네요. 그렇다 보니 예전부터 굉장히 꾸준히 이 작업들을 진행해왔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카카오 사장이라고 하면 카카오톡이 강청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론들이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누가 이 메시지 내용을 훔쳐보려고 해도 절대로 훔쳐보지지 못하게끔 보안이 철저한 메신저를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서 만들었어요. 만들어놓으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나 테러 방지법 이런 게 생기면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다시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누군가는 볼 수 있게끔 키를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IP와 맥어드레스 주소들도 다 확인이 되어서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아무 백신도 안 깔아놓은 안드로이드만도 못하다고 생각하고 싶기도 하네요. 유저 입장에서는. 사실은 모든 서버에 안드로이드 백도 시스템들을 설치하는 것과도 같죠. 이제 보안관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에 대한 문제와도 직결되는데요. 대부분의 중소규모의 호스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백도를 설치를 해요. 백도 프로그램을. 이제 보안관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안납 시큐리티 이런 프로그램들도 사실은 백도입니다. 그게. PC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활동들을 기록을 해서 서버로 보낸 다음에 이게 의심스럽다 싶으면 그때 어떤 경고창을 띄우거나 하는 것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막 뒤지다가 가끔씩 이러이러한 악성코드 혹은 바이러스로 보이는 땡땡이가 있는데 지우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본다는 건. 그 놈이 자고 있다가 내 머리 위에서 툭 떨어져가지고 어이쿠 크립토라커 이러고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죠. 계속 보고 있다. 이미 원리는 백도다. 네이밍이 실시간 감시 아닙니까. 실시간 감시이기 때문에 키보드로 뭘 입력을 하는지 어떤 파일을 여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파일도 다 뒤져야겠죠. 기본적으로 백신이라는 게. 나스트 할 때 APM도 알겄네. 200 다 나오죠. 그런 것들이. 키보드로 입력을 하니까요. 제일 빠를 때 200. 옛날 도스 시절에도 백신 같은 거 돌리면 V3 같은 거 돌리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들을 싹 다 긁었어요. 그러면 그 원리가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훑어가지고 이거는 바이러스 코드네하고 잡아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의 원리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안 관제를 할 적에 파일들을 다 뒤지는데 이 내용들 전부 다 서버에다 보내거나 해가지고 매칭을 시켜야 되니까 결국에는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버를 국정원이 볼 것이다. 그렇죠. 그냥 보안 관제, 테러, 센터, 뭐런 것들을 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한다고 하니까요. 벌써부터 사용자의 환경이 무엇이 바뀔지가 나오네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이준영 선생님께서 시작해 주시기 전에도 겁나는 게 사용자의 생활에 당장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치가 나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봐야죠. 체감이 안 될 것 같아서 무서워요. 체감이 안 되죠. 오늘도 아침에 종편에서 어느 전 의원님이 나와가지고 저는 통화 100번 정도 도청대도 저는 당당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깨끗하게 잘면 상관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보통 그런 식이더라고요. 내연녀는 맞다. 그러나 통화하면 밥을 먹었는지만 묻는다. 무슨 폰섹스를 해야 부끄러운 거야? 이건 당당한 통화만 했다니 웃기고 앉았어. 내연녀는 맞는데 당당한 통화만 했다는 거 아니야. 약속만 잡았다.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서큐리티 프로그램들 어떻게 돌아가느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서큐리티 프로그램을 공짜를 다운받았든 구매를 했든 우리는 약관을 보고서. 우리 컴에 백도어 설치하고 뭐 하는지를 본다 정도는 약관에 나와 있고 그걸 확인해 준 거다. 즉 그 회사와의 거래 정도를 한 거다. 그런데 이제 그 회사와 거래하면 국정원이 본다. 사실 지금도 각종 감시 프로그램들. 어린이들의 휴대폰 사용을 감시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이가 어느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빼다가 부모님들한테 제공하긴 해요. 그것도 인권 문제로 욕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먹었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모아다가 각 회사들이 또 모아가지고 어린이들이 지금 가장 많이 접속하고 있는 음란 사이트가 뭔지 이런 것들 통계 내긴 내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백도어를 설치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영화 플레이어들, 동영상 플레이어들도 당연히 자막들 찾기 위해서 파일 이름들을 찾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검색을 하기 위해서 서버에서 저장을 하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제 1년 단위로 보면 국내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야동, 품번 이런 것들이 통계가 나오겠죠. 지금도 이미 명작을 찾을 수 있겠네요. 가끔가다 그런 통계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들이 각 회사 단위로 그거를 공유가 된다고, 환영이 된다고 하면 그건 빅데이터인데 국가 단위로 그것들을 관리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빅 사찰. 네. 빅 사찰이 된다. 그렇구나. 이게 빅데이터나 빅브라더라는 얘기를 하니까 안 다가오다가. 빅 사찰. 편안한 사찰이군요. 이 사찰을 해가지고 말이죠. 야당이 아마 프로파간다를 준비를 할 텐데 어떤 예뻐 보이는 아젠다를 준비를 할 텐데. TV조선에 나와서 여당 의원 아니라 의원이었던 사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나와서도 나만 죄 안 지으면 됐지. 라고 말할 사람들 저는 10명 중에 8명일 거라고 봐요. 그렇겠죠. 생활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달라진 어떤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내일이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사실 각 사용자들 입장에서 바뀌는 것이 쉽게 체감될 만한 것들이 있는 건 쉽게 떠오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지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서 지금 개발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 혹은 테러 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냥 테러 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테러를 선동하거나 혹은 국가기관의 정책에 위압을 주기 위해서 만든 선동물이 있으면 즉각 삭제한다. 이런 규정이 있죠 지금. 그럼 여러분들 쓰시는 사이트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거나 하는 것도 테러의 이름으로 가능한 거예요. 어? 오유가 안 열리네? 어? DC가 안 열리네?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아까 중정 말씀드렸는데 황금밤패네요. 사실 어르신들 생각으로는 카카오톡 정도 이거 그냥 열러도 나는 당당해 그렇게 얘기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 20대는 30대 분들 커플용 메신저 이런 거 많이 쓰시죠? 네. 거긴 위치정보부터. 아, 그럼 있어요? 커플만 쓰는 메신저가 있어요. 아, 진짜요? 처음 들어봐요. 아, 이주정 선생님 써보셨습니까? 아, 네. 써보셨습니다. 전문가라서. 그건 뭐 여타 메신저랑 뭐가 다른 겁니까? 커플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 몇 개 더 있어요. 아, 하트 날아다니는구나. 써보고 싶다. 그런 메신저 내용들까지 다 열어본다고 하면 또 얘기가 다르겠죠. 우리 둘이 대화하는 내용들인데 이것들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민감하다라는 것들은 그 민감하는 포인트가 각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연녀다라고 하더라도 내연나 뒤통나도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어떤 약점이 되어서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당신 이 사람이랑 내연관계지 이렇게 물어보면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걸릴 수가 있는 거군요. 아, 그럼 이거는 어차피 국익을 위해서 혹은 안보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는 아니다라고 대충 찍고 보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보고 그럼 그 외에는 저희가 앞에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준비하는지 어디에 투자할 것을 준비하는지 어디에 투자를 줄일 것을 준비하는지 이런 것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다 온라인을 써야 되니까 낯세 들어가는 것까지 다 국가정보원이 알 수 있다면 물론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미국 같은 경우에 극단적인 사례가 몇 개 있긴 했습니다. 그 사례를 굳이 찾으면 이제 패티르트법 애국법이 있었을 때 시절의 얘기인데 지금은 폐지가 되었죠. 지금은 계정에 대해서 폐지가 되었는데 한 가정에서 그 아버님이 집기를 고치려고 화학약품을 사셨어요. 드럼통을. 그리고 아이가 폭죽을 샀습니다. 아이가 폭죽을 사고. 축제 기간이었나 보죠. 네, 그리고 어머니가 또 드릴 같은 거 사셨어요. 네, 드릴을 많이 쓰죠. 공교롭게도 이 세 개를 사니까 FBI에서 이건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무기를 만든 거다라고 하고서는 그 집을 덮쳤습니다. 그거 주문했을 뿐이에요,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는데 하필 그 집 인터넷이 같은 공유기를 쓰고 있는 한 IP였던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걸 주문을 해버렸으니 이거는 테러리스트들이 활동이다라고 해서 집에 쳐들어와요. 한 명이 주문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주문을 한 것인데 한 명이 주문을 한 것처럼 된 거죠. 물론 그건 해프닝이었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뭐든지 트래킹이 실시간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 리포트인 건 일단 맞고요. 그런 일들을 벌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증권에 투자하고 싶으면 국정원 친구를 둬라.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보를 잘못 쓰거나 나쁘게 쓸 거라는 예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좋게 쓸 리가 일단 생각해보니까 없네요. 이준현 선생께서 지금 몇 가지 예시를 들어주시고 계신데 나오는 정보들이 뻔한데 진짜 뻔한데 무슨 수백억 건 중에 하나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잡아낸다 치자 나머지 수백억 건까지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기는 해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민감 정보를 수집을 할 거기 때문에 누가 성생활을 잘 못한다든가 아니면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나는 이 사실을 절대로 밝히지 않았으나 예를 들면 제가 암이 있는데 당장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상황인데 주변에는 얘기지 않아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는 그 기록이 있죠. 병원에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에도 그 기록이 있겠죠. 이 기록에 국정원이 접근할 수 있고요. 접근을 해가지고 가족에게 알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사실 이 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누구인지도 큰 문제이긴 한데요. 국가정보원이라는 데죠. 국가정보원이 지금까지 그렇게 보유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었는지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서울시 간첩단 사건 때 멋진 사람은 간첩을 만들었다든가 예전에도 많았었죠. 혹은 방공 이유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벚궐 사건 때도 트위터나 오유에다 열심히 계정을 만들었다가 여러 활동을 했었죠. 덕굴 공작에 대해서도 사실 정확하게 단죄가 이루어지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덕굴 공작을 처음 했을 때는 계정 20개 정도 3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했었는데 오늘 이후 최고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상태에서 덕굴 공작 20개의 계정으로 돌린다고 하면 굉장히 게임이 쉬워지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배후배에 올라간 걸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대선 재수하실 때 이회창 온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당 오래 했더니 힘들어 죽겠다. 근데 댓글을 달면서 국정원이 그 필요성을 너무너무 느낀 거예요. 아 이거 오유에 좋아요 얻기 너무 힘들다. 자꾸 안 눌러줘. 어 이게 우때에서 잘 썼는데 나는. 우때에서 좋은 평가 받기 너무 힘들다. 내가 총장이 돼야겠다. 예를 들어 뭐 무슨 국정원장이 LG 트윈스 팬이야. 열심히 빨고 있어 허그웠날 불펜에서. 저 엠팍에서 자꾸 고만 빨라고 맨날 욕해. 어 나는 큰입 연구가 최고인데. 엠팍을 먹어. 동아일보 관리자가 뭐라 그래. 동아일보 홈페이지를 먹어. 그래가지고 LG 트윈스 판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가능하겠네요. 근데 프로포겐다 싸움이란 게 그렇잖아요. 선패를 잡는 건 성을 획득하는 사람이니까. 선생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거네요.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벌어질 일이라는 게 너무. 저거 웃기지 않아요? LG 트윈스 팬이 그래 봐봐. 웃을 일이야.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들은 사실 이건 다 지금까지 거론이 안 된 부분들인데. 이 서버들 중에서는 은행 서버들도 있죠. 금감원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도 이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은행 서버에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각 은행 관리자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서버에 접속할 수 있으면 뭐랄까요? 선계좌 압류 후 통보. 아니 꼭 그렇게 할 건 아닌데 돈의 흐름을 볼 것이다. 너무 선동하지는 마세요. 아니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증권가의 찌라시를 이제는 1호 신문 기자들이 국정원에 발매해서 그거 50만 원씩 받습니다. 그 익스클루시브 회원권 내려면 옛날에 그랬어요. 그거 쭉 받아보려면 50만 원 내고 30만 원 내고 그랬어요. 부대 사업 어마어마하게. 이미 지금 보안 문제를 가지고 부대 사업하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마스터캐를 아무한테나 주면 안 돼요. 사실 원룸 같은 건물에 건물주 아저씨가 마스터캐를 갖고 있으니까 가끔가다 건물주가 이제 원룸에 침입해가지고 CCTV 설치하고 도망갔다가 걸린 일이 있었죠. 특히 여성들 많은 그런 원룸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지금 그게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국정원은 변태 건물주다. 변태라고 얘기하면 안 되긴 한데 과거 전력으로 보면 과거 전력상. 전과가 있는 관음인이시다. 이분들에게 마스터키를 줘도 되나 싶은 거죠. 원룸이면 이사라고 가겠는데 나라를 타조선 알기도 쉽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왔으니 오늘의 방송을 여기서 접겠습니다. 뭡니까? 마스터키. 다른 말로 하면 견제 장치 없는 최고 권력. 우리 엄마를 어릴 때 이제 우리 엄마 아빠를 견제해 줄 장치만 있었어도 내가 0세부터 8세까지 받은 세뱃돈은 내 거예요. 이자가 돼서 돌아왔을 거야. 그런 얘기군요. 이 법안의 두 가지 쟁점을 레이니골 이준행 선생께서 짚어주셨습니다. 마스터키를 준다. 받고 견제받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그런 존재가 등장할 것이라는 선생의 예언이었습니다. 본인의 머리 색깔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몰라도 혹은 세간의 평이 어떨지는 몰라도 아줌마 잡혀주세요 이런 소리를 들을지는 예측을 못해도 미래 예견만큼은 매번 기가 막히게 해주고 계신 레이니골 이준행 선생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황야의 1위 스테프놀프가 새로운 이름 대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누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데볼프 제누인 레더 음주 후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1599 1599에 전화만 주세요 대리운전 1599의 1599 거품, 향, 색깔 다들 뭘로 만들었길래 이렇게 진하고 많지? 저 화학성분들 내 피부에 남는 건 아닐까? 시간만 많으면 코코넛 오일로 내가 샴푸를 만들겠지만 난 바쁘니까 빅그린 약산성 헤어케어 시스템 빅, 그린, 설페이트 프리 다시 2월 24일 저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은수미였는데 지금 박원석으로 바뀌어 혹자는 디펜드가 그냥 디펜드가 아니다. 복수형 투 디펜드 그러니까 두 개를 입었던 얘기죠? 이 모습은 마치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 추가 이런 모습을 떠올리셔도 좋겠다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간에 박원석 의원이 매우 고생하고 압정고투하고 있는 저희의 현재로 다시 돌아왔고요. 6시간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게 지금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주댕 선생의 설명과 이윤호 변호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정도를 배웠습니다. 이런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문제들 생길 때마다 어머님 아버님 혹은 동네 어르신들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설명하나 되게 괴로워하세요. 왜냐하면 TV조선과 채널A가 이미 선수 쳐놨거든요. 의사진행을 방해하다니 종목 해놨겠죠 다. 요리 양념을 뿌려놨겠죠.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많이 보았던 기억으로는 말이죠. 국제시장 영화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신 분들도요. 변호인 영화 보시면 똑같이 좋아하세요. 맞아요. 네. 그때는 우리가 힘들게 살았지 라는 문장에는 일맥상통해요. 그 두 영화가. 그렇네요. 네. 위대한 민중이 알고 있어요. 이건 다 국민들이 이뤄놓은 거고 윗선에선 무섭게밖에 안 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장을 떠올려봤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이 중앙정보부가 된다. 아직 확신은 없어요. 근데 한번 써보세요. 전 먹힌다에 한 표. 그렇네요. 완전 후덜덜하신다에 한 표. 이게 통과되면 거기 인터넷 서버를 뒤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내 카톡을 보고 다 필요없어.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중정이 된대. 중정이 된대. 그러면 이제 아 그래? 이제 그러면 국정원장이 지나가는 세대에 쏘아 맞힌다는 거냐? 이 얘기는 클레이 슈팅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추천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유연쇼의 책임포회두서 유면상 피감기 유연학 공고수석이 여러분이 듣기 전까지 고생했고요. 김상조 엔지니어가 옆에서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안실은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D.W.K